1976년 너희는 작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105. 너희의 어려움들 사랑하는 아들들아 온 힘을 기울여 신뢰하며 나를 따라오너라. 도중에 마주치는 어려움으로 당황하지 말아라. 어려움은 티없는 내 성심에 온전히 봉헌하며 사는 생활 속에서 너희가 성장하도록 도와주므로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어려움은 또 만물을 보고 생각하는 너희의 방식, 너희의 취미와 애착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너희로 하여금 오직 내 아들 예수 성심께서 원하시는 대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부드럽게 이끌어준다. 모든 어려움을 하나씩 잘 겪고 나면 그때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는 것이 보인다. 그것이 이 엄마 마음에 큰 격려가 된다. 아들들아 나의 개인적인 영향으로 너희 삶이 참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음이 느껴지지 않느냐. 너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영혼의 내적 어려움이다. 너희는 내 사람들이지만 아직 세상의 이끌림을 느낀다. 내 순결을 옷 입듯 입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육체의 유혹으로 고통을 체험한다.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탄식에 잠기며 그것에서 해방되고 싶어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내적 어려움을 체험함으로써 너희가 자기에게서 벗어남에 있어 얼마나 성장하는지 모른다. 자기 자신을 응시하지 말아라. 너희 눈에 자기가 취해 보일수록 내 아들 예수님과 내 눈에는 그만큼 더 아름다워 보인다. 내 망토가 너희를 감싸고 있다. 내 순결이 환하게 너희를 비추어 준다. 또한 외적 어려움이 있다. 너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으로써 주변인들의 몰예라든가 비판이다. 때로는 멸시와 중상모략마저 너희가 받겠지만 내가 허락하는 것들이다. 내 원수가 특별히 좋아하며 쓰는 도구가 바로 중상모략인데 이것으로 너희를 쳐서 실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느냐. 예수님처럼 침묵과 기도로 아버지께 내적으로 일치된 삶으로 해야 한다. 아버지의 빛을 받으면 거짓스럽거나 악한 모든 것 온갖 속임수와 중상모략은 떠오르는 태양 앞에 안개같이 저절로 사라지기 마련이다. 너희는 티없는 내 성심 안에 있으므로 그 무엇도 너희에게 손뗄 수 없는 것이다. 고의로 너희를 해치려는 자들은 공격에 실패할 것이고 선의로 그렇게 하려는 자들은 너희가 그 해악을 잊기 전에 깨달음의 빛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폭풍 속에서도 너희는 평화롭게 걸을 수 있다. 그리고 너희 시대에 어려움도 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너희 시대를 위해 내가 얼마나 정성껏 너희를 기르며 준비시켜 왔는지 이 어려움 역시 내가 허락하는 것이니 이 시대에 실현 중인 내 계획을 위해 너희가 점점 유순해져서 내 손에 더욱 만만한 도구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에 흘러넘치는 무신론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회의 위기 어디에나 번지고 있는 오류가 큰 폭풍의 물결이다. 너희는 이 폭풍 속에서도 내 평화가 되라고 부른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평온하고 침착하게 신뢰를 가지고 걸어가거라. 106. 오직 교황과 함께 있는 사람들만 이 엄마의 총애를 받는 아들들 내게 봉헌한 사제들인 너희가 오늘 세계 어디서나 티없는 내 성심을 공경하고 있으니 참 흐뭇하구나. 너희가 묵묵히 내 인도를 따르면 날마다 마주치는 어려움의 무게를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티없는 내 성심에 온전히 맡기고 내 팔에 안겨 있어라. 그래야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워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미 지적했거니와 그 목표는 바로 너희로 하여금 예수 성심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사제가 되게 하는 것이다. 너희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오로지 진리만을 말해라. 복음에 내재하는 진리 교회 교도권이 보장하는 진리이다. 어둠이 일체를 뒤덮고 오류가 교회에 더욱 널리 퍼지고 있는 오늘날이니만큼 너희는 예수께서 당신 진리의 말씀이 소산하게 하신 원천으로 만인을 데려가야 한다. 이 원천이야말로 교계제적 교회의 곧 교황 및 그와 일치한 주교들에게 맡겨진 복음이다. 복음은 사제나 주교 개개인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오직 교황과 일치한 사제대 내지 주교단의 공동으로 맡겨진 것이다. 이 시대에는 내 아들 예수님의 대리자에게 순명하지 않고 내가 엽순 자녀들을 무수히 오류의 길로 끌어가는 주교들이 있어서 그 악한 행실이 교회의 어머니인 내 마음에 깊은 상처와 고통을 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베드로만을 교회의 초석으로 또 무료직권을 가진 진리의 수호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이제 만인 앞에서 너희 말로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교황과 함께 있지 않는 자는 오늘날 더 이상 진리 안에 머물 수 없다. 악마의 유혹이 어찌나 음흉하고 교활한 것이 되었는지 그 누구든 반드시 속아 넘어가게 한다. 착한 사람들도 떨어질 수 있다.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떨어질 수 있다. 사제들과 주교들도 떨어질 수 있다. 언제나 교황과 함께 있는 사람들만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내 아들 예수님의 대리자여 내 사랑하는 마다들인 교황의 소망에도 유순히 복종하는 군대 주의 깊고 정비된 군대가 되길 바라는 것이다. 너희는 행동하시는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너희 생활 안에서 예수님을 되살려야 하고 너희가 산복음이 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나는 너희가 한층 더 가난하고 겸손하고 순결하고 작은 사람이 되게 한다. 내게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님의 엄마여 너희의 엄마이니 내 모든 자녀의 구원을 위해 너희가 또 다른 아기 예수님처럼 태어나 자라도록 돕는 일만을 할 따름이다. 이 사제들의 군대가 채비를 갖추면 그때는 내가 원수의 머리를 짓밟아 부술 때이며 세상은 새로워져 내 성심의 승리라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107.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아라.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가 있는 이곳에서 너희도 나와 함께 살아라. 이곳은 내 영혼과 육신이 다 불러올리심을 받아 내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가득히 나누고 있는 천국이다. 어머니로서의 내 역할을 통해 세상에서 늘 그분과 결합되어 있었던 나는 이제 성자의 영광에 결합되어 천국에 있다. 성자께서는 당신 어머니를 곁에 있게 하시고자 당신과 똑같이 영광스럽게 된 몸을 내게 주신 것이다. 이 비할 데 없는 특은을 내게 주신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는 예라고 응답함으로써 하느님의 말씀께서 내 동정의 태중에서 인성을 취하실 수 있게 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 아들 예수님의 역사에도 나의 예 로 자신을 맡겨드렸으므로 그분께서 이 엄마의 영육을 불러올리시어 하늘의 영광을 나누도록 하신 것이다. 이 몸은 사랑하는 아들들아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으나 참몸이다. 어머니와 아들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또 너희의 참 어머니이다. 그러니 다만 영으로써 뿐만 아니라 영광을 입은 몸으로도 너희를 사랑할 수 있다. 나는 엄마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 심장은 너희에 대한 사랑의 고동을 결코 멈춘 적이 없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도 내가 있는 이곳에서 살아라.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아라. 하기야 너희는 아직 이 괴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고 자주 그것이 주는 갖가지 중압과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귀향지에서 살면서도 너희 역시 어머니가 지금 있는 곳에서 살지 못할 이유는 없다.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아라. 새 속에 끌려가지 말고 지상의 포로가 되지도 말아라.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다만 땅만 바라보는 아주 그릇되고 위험한 경향이 있다. 천국을 바라보다가 일상생활의 본분을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움마저 느끼는 것 같다.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아라.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잘 살게 된다.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땅에서 이루면 너희 주위에 참된 행복을 이룩하기도 할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를 우러러보며 너희가 나와 함께 살수록 이 세상에서도 너희 자신과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해 더욱 힘쓰게 될 것이다. 천국, 참 천국은 결코 땅에서 찾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납게 날뛰고 있는 내 원수가 얼마나 너희를 속이며 유혹하고 있는지 그는 너희를 가로막아 내 아들 예수님과 내가 있는 천국에서 함께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천국은 내 아들 예수님과 내가 더불어 있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빛 속에만 있을 뿐이다. 이 빛이 천사와 성인들을 비추어 주고 이 빛 속에서 그들은 기쁨을 누린다. 온 천국이 이 빛으로 빛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러니 너희를 기다리는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우러러보며 살아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티없는 내 성심의 천국에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평온함과 심오한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점점 작아져서 더욱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될 것이고 더욱 가난하고 순결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작고 가난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멈출 줄 모르는 심장의 고동만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뿐인 티없는 내 성심의 천국으로 너희가 그만큼 더 깊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108. 너희의 여왕이고 지휘관 있나? 나는 너희의 여왕이다. 성부의 권능과 성자의 지혜와 성령의 사랑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빛 속에서 내게 어머니인 여왕의 역할을 영원토록 확정해 주셨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나의 대관식이다. 성자의 어머니여 성자와 함께 있는 여왕으로서 내 왕위는 하늘과 땅에 걸쳐 보편적인 것이다. 나는 너희의 지휘관이다. 나는 너희를 부른다. 각별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가 친히 여왕이여 지휘관인 군대에 너희 모두를 모으기 위함이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는 우두머리가 없도록 해라. 모두 사랑 안에 일치하는 형제여야 하고 그 사랑을 더욱 키워가야 한다. 누구든지 가장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참으로 가장 작은 자가 되어라. 누구보다 많이 사랑하고 봉사하고 내 말을 귀여겨 듣는 사람 내 티없는 성심 안에 사라져버릴 정도로 점점 작아지는 사람만은 내가 몸소 더욱더 큰 사람이 되게 하겠다. 나는 너희의 지휘관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런즉 너희는 내 음성에 귀 기울이고 지시대로 유순히 따라야 한다. 특히 준비 태세를 갖추어 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나는 너희가 언제나 순종하고 또 순종할 줄 아는 어린이가 되게 하고 싶다. 순종과 유순함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입혀주고자 하는 제복이다. 내 명령은 내 아들 예수께서 당신 교회를 다스리도록 세우신 교황의 음성을 통해 너희에게 주겠다. 교황 즉 그의 일치된 교계 제도와 함께 있는 교황이다. 오늘날 사제들 뿐 아니라 주교들마저 내 아들 예수님 대리자의 명령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음을 볼 때 이 엄마의 마음은 여간 아프고 쓰라리지 않다. 어느 나라든지 스스로 갈라져서 싸우면 패하고 망하기 마련이다. 불순명하고 반역하는 이 가련한 아들들은 이미 더 없이 미묘하고 강교한 교만의 희생자들이 되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애초부터 내 원수인 사탄이 오늘날에는 너무나 성공적으로 너희를 속이며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 자신을 성전의 보호자 신앙의 수호자로 믿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너희의 신앙이 누구보다 먼저 파탄에 이르게 하고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의 오류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사탄은 또 교황이 진리를 배반한다고 여기도록 너희를 유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서 있는 기초 진리가 모든 세계에 걸쳐 온전히 보존되도록 한 그 기초를 무너뜨리려 한다. 더욱이 그는 너희로 하여금 교황의 행동을 내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든다. 그래서 교황의 인격과 그의 활동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내 이름으로 유포하는 것이다. 사제들아 이 엄마의 총애를 받는 아들들아 너희는 지혜로워라. 조심하여라 사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빗속에 있어라. 이제는 암흑이 무엇에나 침투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 숭고한 성무집행의 특은은 오직 교황만이 입고 있는 것인데 엄마인 내가 교황의 결정을 어떻게 공공연하게 비판할 수 있겠느냐. 나는 내 아들 예수님의 음성에 침묵을 지켰다. 사도들의 음성에도 침묵을 지켰다. 지금도 교황의 음성에 애정어린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의 음성이 더욱 널리 전파되어 모든 이가 귀기울이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아들 예수님의 대리자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이 맏아들 곁에 있다. 나의 침묵으로 그가 말하게 도와준다. 나의 침묵으로 그가 하는 말에 힘을 준다. 돌아오너라 내 아들 사제들아 교황에 대한 사랑과 순명과 일치의 길로 돌아오너라. 그렇게 할 때만 내가 여왕이고 지휘관인 내 군대에 너희가 속할 수 있다. 그렇게 할 때만 교황의 음성을 통해 너희에게 줄 작정인 내 명령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할 때만 너희가 나와 함께 싸워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 패배를 향해 나아가는 격이 된다. 백구 너희는 작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 아들들아 조그만 아기인 너희 어머니를 바라보아라. 내가 그렇듯 작았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이다. 잉태된 첫 순간부터 어떤 죄에도 물들지 않을 특전을 입은 내게는 그 면제의 은혜가 참으로 나의 자금을 깊이 깨닫게 하는 척도가 되어주었다. 나의 자금은 하느님의 피조물인 내가 말씀의 어머니가 되도록 택함을 받았다는데 있다. 나의 자금은 모든 것을 하느님에게서 받았다는데 있다. 나의 자금은 당신의 크심으로 나를 감싸주신 하느님 능력의 그늘로 내가 보호를 받았다는데 있다. 따라서 나의 풍성함은 오직 작고 가난한 이들의 풍성함이니 곧 겸손, 신뢰, 의탁, 희망이다. 오늘 교회는 태어나던 순간에 너희 천상어머니를 보도록 너희를 초대한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갓난아기인 너희 엄마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작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되리라. 내 아이들인 너희는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하니까 작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작은 사람이 되어야 내 계획을 이룰 유순한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내 아들 예수님께서 흐뭇해 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내 소중한 아들들아 예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작고 가난하고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작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만과 자부심으로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사탄과 맞서기 위해서다. 너희가 겸손 안에 머물면 사탄은 절대로 너희를 유혹할 수도 기만할 수도 없음을 깨닫지 못했느냐. 너희는 갈수록 작아져야 한다. 이 엄마가 너희를 온전히 원하기 때문이니 너희를 먹여 기르고 옷을 입혀주며 팔에 안고 다니려는 것이다. 작은 사람이 되어야 하느님의 뜻에 항상 예라고 답할 수 있다. 나와 함께 예라고 말씀드려라. 그렇게 해야 하느님 뜻에 완전히 순종한 나의 예가 너희 안에서 언제나 재현된다. 끝으로 내 발꿈치를 이루기 위해 너희는 작아져야 한다. 사탄이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제 머리가 짓밟혀 부서질 내 겸손한 발꿈치 말이다. 110.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는 이유 너희가 작은 사람이 되면 항상 내 음성을 알아들을 것이다. 각별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오늘날 들리는 하고 많은 목소리에 너희는 미혹되지 말아라. 내 원수가 거짓 사상으로 속이며 말로 혼란에 빠지게 한다. 너희는 마치 점점 불어나 모든 것을 뒤덮는 말의 바다에 잠겨 있는 것 같다. 성서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의 반복이다. 언어의 혼란이라는 비극이 이 시대에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너희 자신의 말도 너희를 헷갈리게 한다. 너희 자신의 목소리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방해한다. 과거 어느 때보다 오늘날에는 더욱 내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날 너희 자신이 만들어낸 언어의 혼란에서 너희가 빠져나오도록 도와주고 싶기 때문이다. 그렇게 엄마인 내가 부드럽게 너희를 이끌어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려는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 지극히 순결한 태 안에서 몸과 생명을 취하셨으니 내 마음은 이 말씀을 모셔드리기 위해 열렸고 귀한 보물처럼 지켰던 것이다. 내가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이다.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 주의 깊게 지켜야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로 하여금 내 아들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게 하고자 한다. 이 시대에는 그분의 말씀이 사람들이 내는 소음 때문에 지워지는 듯하다.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 내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지경이다. 복음서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분의 말씀이 다른 숱한 사람의 목소리에 파묻혀 있는 격이다. 너희가 너희의 말로 너희 자신의 복음을 지어내는 것이다. 극진이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오직 내 아들 예수님의 말씀만을 귀담아 들으며 전파해야 한다. 교회도 말을 하지만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각각 자기식의 말을 하고 싶어하므로 불신과 혼란이 퍼져나간다. 이 엄연한 언어 혼란으로 교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내가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교회에서 너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일러주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교황의 말 교황과 일치된 주교들의 말이다. 암흑이 점점 깊어진다. 그래서 너희의 빛이 되려고 내가 말한다. 오류가 퍼지고 있으니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말씀의 봉사자 진리의 전파자인 너희는 진리 안에 머물도록 부른받은 사람들인 까닭이다. 미래가 고통스럽게 전개되리라. 그러니 신뢰와 온전한 맡김으로 너희가 이 엄마 성심 안에 있도록 당부하려고 내가 말한다. 귀가 멍멍하도록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무엇에나 혼란의 씨를 뿌리고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침묵 고통 기도를 청하려고 내가 말한다. 오늘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그런 것이므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날마다 너희의 그 기도와 고통을 내가 몸소티없는 내 성심의 잔에 받아들여 보상을 요구하는 하느님의 정의에 봉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날에도 모든 것이 구원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말에 너희 마음을 닫지 말아라. 하느님 아버지의 계획에 의하면 너희에게 일어날 많은 일이 너희가 내 말을 귀담아 듣느냐 거부하느냐 하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너희의 태도에 따라 정화가 멀리 치워질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다. 많은 고통이 모면될 수도 있다. 아들들아 내 말을 단순하게 들어라. 너희가 작아지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고 귀여겨 들을 수도 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음성을 매우 잘 알아듣는 법이다.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이제 진리의 빛을 받을 것이여 주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111. 내 엄마를 바라보아라. 아들아 내 천상 엄마를 바라보아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찬란한 아름다움은 하느님 아버지의 걸작이다. 성자의 요람이여 성령의 섬세한 자수이다. 온갖 꽃이 만발한 울타리로 애워 쌓인 정원이다. 언제나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하느님의 기쁨이 가꾸어지는 정원이다. 이 너의 엄마만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내 아름다움이 너를 감싸주리라. 내 천상 망토를 내게 입혀주고 싶다. 내 순결을 내게 입혀 나 자신의 빛으로 쌓안고 싶다. 너는 자기를 보잘 것 없도록 작은 자로 여긴다. 과연 그렇다. 너는 또 내 자신이 가난하고 결점투성이어서 내게 바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긴다. 저런 내게는 내 사랑만으로 넉넉하다.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단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천국에서는 이 엄마의 영광이 내 안에 있음을 보게 될 것이며 내가 엄마와 함께 일치하는 삶을 통해 도달하도록 예수께서 너를 인도하신 사랑의 절정도 관상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엄마를 앞세우시고 당신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엄마가 내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내 앞에 늘 엄마만 보이는 것 같을 때도 너를 그렇게 내게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나는 안다. 그리하여 내가 다른 누구도 드릴 수 없는 기쁨을 그분 성심께 드리게 된다.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누구와든 더욱 침묵을 지켜라. 절대로 내 결점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라. 너를 무척이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보는 것은 내 마음이지 성질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충동적으로 실수한 후 즉각 겸손하게 용서를 청하면 내게 아주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된다. 내 상처를 내게 봉헌하여라. 언제나 내게 예라고 대답하고 더는 너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무엇이나 생각은 내가 하고 싶다. 112. 정화의 때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음성을 귀여겨 들으며 내가 이끄는 대로 너희 자신을 맡겨다오. 그러면 너희 안에 내 생명이 자라서 내 빛을 너희 주변에 발산하게 된다. 오늘날에는 이 어머니의 부드러운 초대를 온 세상에 전파할 필요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세상에 하느님을 갈수록 멀리하여 내 아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느님을 거부하는 암흑 속에 빠지고 하느님 없이 지낼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망상에 떨어진다. 하느님의 영향이 미칠까 봐 고집스럽게 마음을 닫아 걸고 너희가 거의 성공적으로 오직 인간만의 문명을 이룩하고 있는 것 같다. 무한한 어미로움에 쌓여 계신 하느님께서 그렇게 한데 모여 당신께 대들고 있는 이 인류를 어찌 비웃지 않으시겠느냐. 이기심과 교만의 얼음이 더욱 널리 퍼져가고 증오가 사랑을 이겨날마다 무수한 희생자를 낸다. 알려져 있거나 숨겨져 있는 희생자들이니 아무 방비 없고 무죄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그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옥좌 아래에서 순간마다 무서운 복수를 외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무엇에나 더욱더 죄가 침투한다. 오늘날 죄가 없는 곳이 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 성별된 성점마저 그 안에서 저질러지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있다.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 사람들 사제와 수도자들이 죄의식조차 없는 것이다. 어떤 자들은 아예 사탄의 인도에 몸을 맡긴 채 생각하고 말하고 생활함으로써 하느님을 모독한다. 마귀가 오늘날만큼 너희를 감쪽같이 속여넘기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마귀는 교만으로 유혹하여 너희로 하여금 도덕적 혼란을 변명하고 정당화하게 한다. 그리고 죄를 지은 후에도 참회를 하지 못하도록 너희 양심의 소리를 말끔히 지워버린다. 참회야말로 너희를 회계로 이끄는 성령의 참선물인데 말이다. 그래서 수년 동안 고의 성사를 받지 않은 내 불쌍한 아들들의 수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들은 죄 속에서 썩어간다. 불결,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리고 교만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사탄이 성소의 봉직자들 사이에서마저 그렇게 자신의 장막을 세워 지긋지긋하도록 가증스러운 것이 하느님의 성전에 들어오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엄마가 너희에게 말하면서 손잡고 너희를 인도할 필요가 있다. 내 임무는 무엇보다 지옥의 용과 맞서 싸울 전투에서 너희를 지휘하는 일이다.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정화의 때가 왔다. 이 반역과 타락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느님의 정의가 징벌을 내릴 때가 온 것이다. 오류가 침투하고 사탄이 어둡게 하며 죄가 뒤덮은 내 교회 심지어 어떤 목자들은 배반하고 짓밟기까지 한 내 교회에도 이미 정화가 시작되었다. 사탄이 키로미를 까부르듯이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다. 곧밖에 바람이 몰아치면 얼마나 많은 쭉쩡이들이 흩날리겠느냐. 그때부터 너희 가운데 있는 나의 현존이 더욱 지속적이고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113. 대체 무엇이 두려우냐 사랑하는 아들들아 항상 더욱 유순하게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너희 자신을 내 인도에 맡겨다오. 교회가 시련을 겪고 있는 이 암흑의 시대에 나는 너희를 불러 빗속을 걷게 한다. 티없는 내 성심에서 나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빛은 너희를 감싸주고 너희의 발길을 비추어 준다. 확신을 가져라. 다시는 추호도 의심하면 안 된다. 너희가 걷는 길은 틀림없는 길이니 이 천상 엄마가 가리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심과 낙심에 사로잡힌 내 아들 사제들의 수많은 영혼이 이 엄마의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모른다. 왜 의심하느냐 대체 무엇이 두려우냐 예수께서는 당신이 승리하신 그 순간에 악마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셨다. 이제는 사탄과 암흑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가 되었구나. 내 아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바로 그 순간에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분은 죽음의 순간에 죽음으로부터 너희 모두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내가 그 어머니인 교회도 그리스도의 삶을 되살고 있다. 오늘날 그분과 똑같은 길을 가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 너희는 무엇이 두려우냐 너희에게 증오를 퍼붓는 세상이냐 혹은 감쪽같이 교회 내부에 파고 들어와 목자들마저 희생물로 수확하는 사탄이냐 혹은 교회를 위협하는 오류냐 혹은 갈수록 교회를 어둡게 하는 죄냐 혹은 어디나 번지고 있는 불충실이냐 이제는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교회에도 사탄과 암흑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가 되었다. 교회 역시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릴 것이고 세상의 구원과 쇄신을 위해 죽어갈 것이다. 지금이 너희 정화의 때인 만큼 너희에게는 무엇보다 고통의 시기이다. 너희가 어쩌면 이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냐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께서 영원으로부터 너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가 아니냐 또 너희 천상엄마가 오래전부터 너희를 뽑아 대비시킨 것도 바로 이때를 위해서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 시대의 불안과 위협 가운데서도 평온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라 다시 말하거니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면서 미래를 살피는 일이 없도록 해라 나의 이 마음 안에서 신뢰하고 온전히 의탁하면서 오로지 현재 이 순간만을 살아라 114. 그분은 사랑의 선물을 청하신다. 티없는 내 성심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성탄 전야를 나와 함께 지내려 무나 기도와 침묵 가운데 이 천상엄마의 말을 귀기울여 들으면서 말이다. 오늘도 그때처럼 내 아들 예수께서 탄생하신다.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때처럼 오늘도 그분께서 오심을 너희가 막갖게 준비해야 한다. 나는 몹시 피곤한 여로의 막바지를 내 정배 요셉과 더불어가고 있었다. 의롭고 순결하고 겸손하고 굳센 요셉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특히 그 순간에 내 소중한 협력자가 되도록 택하신 사람이었다. 나는 여행의 피로와 심한 추위를 느꼈다. 도착의 불확실성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도 느꼈다. 하지만 곧 너희에게 낳아줄 내 아기 예수님과 더불어 줄곧 완전한 황홀에 잠겨 있었으므로 세상과 세상 사물과는 아득히 먼 곳에 있는 느낌이었다. 나를 이끌어간 것은 오로지 천주 성북에 대한 신뢰였다. 성자를 기다리는 감미로움이 나를 살며시 흔들고 있었고 성령 안에서는 다만 그 충만한 사랑만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엄마인 내가 머물 집을 생각하자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피신처를 마련해 주셨고 또 내 아기 예수님을 누일 요람 생각을 하자 벌써 구유가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에는 과연 온 천국이 그 하나의 동굴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리하여 피로가 우리를 엄습했을 때 또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거듭된 거부로 인간으로서의 기력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이 동굴만은 빛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천상빛이 열려 어머니의 장엄한 기도를 받아들였고 그 빛 속에서 거룩한 선물인 성자를 낳기 위해 내 동정의 태가 열렸던 것이다. 각별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와 함께 그분의 가슴에 첫 입맞춤을 드리려 무나 나와 함께 그 심장의 첫 고동 소리를 들어보고 그 눈을 들여다보는 첫 사람이 되려 무나 그분의 첫 울음소리 기쁨의 첫 소리 사랑의 첫 외침을 들어보려 무나 그분은 다만 너희의 위로만을 원하신다 그분은 너희 사랑의 선물을 청하신다 애정을 다하여 그분의 조그만 팔다리를 꼭 껴안아 드려라 따뜻한 체온이 얼마나 필요하냐 세상 모든 얼음에 둘러싸여 계시니 오직 사랑의 온기만 그분을 위로할 수 있을 뿐이다 교회는 그때부터 해마다 이 신비를 재현한다 그때부터 내 아들 예수님은 언제나 너희 마음속에 다시 태어나신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그분을 거부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분 앞에서 문을 닫아버린다 세상에 한다한 사람들은 그때처럼 그분을 무시한다 그러나 작은 이들의 마음은 열려 있다 단순한 이들의 기대는 채워지고 순결한 이들의 삶은 받은 빛으로 빛난다 이 거룩한 밤에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는 내 아기 예수님을 너희에게 맡기고자 한다 너희 마음의 요람에 그분을 누인다 너희 사랑이 크나큰 불꽃으로 타오르기를 그 불꽃으로 나는 온 세상에 사랑을 불붙여야 한다 내 천상 엄마의 티없는 성심이 특별한 은총과 선물로 너를 채워주었던 이 해가 저물고 있으니 마지막 몇 시간을 기도와 깊은 묵상으로 보내어라 내가 원해서 너를 데려온 이 집은 오래전부터 너를 위해 장만해온 것이란다 여기에서 너는 침묵과 기도에 잠겨 있다 내 말을 귀담아 듣고 내게 말을 걸며 나와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 강구한다 내 곁에 있는 형제는 나를 무척 사랑할 뿐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너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천상 엄마는 너희 눈과는 다른 눈으로 만물을 본다 그것은 빛과 사랑이 담긴 눈길이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내게는 큰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 집도 그렇다 아무도 모르는 이 외딴 집 그 누구의 시선도 끌지 못하는 이 집이 바로 내가 지금 현존하는 곳이다 그래서 다른 곳 말고 여기에서 내가 나와 함께 이 축제 기간 며칠을 지내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만물을 이 엄마의 눈으로 보는 습관을 길러라 세상이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흐뭇함과 특별한 애정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아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김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보잘것 없도록 작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내 마음으로는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사람들로 여겨야 한다 내 형제 사제들 가운데서도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사제들을 너는 더 친밀하게 느껴야 한다 그렇고 말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 내 차지의 사제들 무척도 소중한 이 모든 아들들이 엄마 마음에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를 내가 안다면 한 해가 저무는 이 마지막 밤에 내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내 성심에 봉헌하려 무나 그들의 사랑이 티없는 내 성심을 얼마나 격려해주는지 그들의 감추인 아름다움이 재물의 크고 잘난 이들 인간적인 온갖 존경을 구암하지 않으며 사는 이들이 내 마음에 끼치는 고통을 얼마나 잘 보상해주는지 마음에 참가나는 내 부름을 받는 이들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다 내 사랑을 끌어당기는 것은 비어있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내 음성을 감지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파장인 것이다 이와 같이 너는 늘 가난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하여 새롭게 밝아오는 하루하루를 내 눈으로 보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가난 속에서 기다려온 사람에게 나를 데려다다오 아름다운 사람에게 나를 데려다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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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감사합니다.